파인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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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성 3호 이호기 위성 발사 성공 파인델스 평안국도 철산군 소외 위성 발사장에서 운명한 로켓 은하사 파인델스 파인델스 Night ост야 super 동작 이쁘 zens 로제가 안 우외 파인델 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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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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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equ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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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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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er. llan發現辛苦. טy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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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일위성 발사장에서 문반반 노케트 은하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 발사자 중간 노케트 은하 3을 통한 위성 3호 미역이 위성에 공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 발사장에서 중간 노케트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공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공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 발사장에서 문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광명성 3호 광명성 3호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 발사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 발사장에서 문반노케트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미역이 위성에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urf이 위성으로 기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경남북도 전류산군 소일 이성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강명성 사모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 사모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 사모 이성의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1월 12일 경남북도! 경남북도! 이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